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한해, 뉴스 종합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우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매일경제입니다. 심상치 않은 집값, 이번 주 부동산 대책이 나온다라는 게 매일경제 오늘 일면입니다. 집값이 심상치 않다라는 거죠. 요기를 좀 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을 얘기를 하는 건데, 작년에 월평균 거래량이 3,036건이었어요. 그런데 이 평균에서 다 지금 3월, 4월, 5월 쭉쭉 웃돌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죠. 6월은 여기 별표가 하나 붙었습니다. 5월보다는 좀 낮긴 한데 이게 잠정치다 때문에 최종 발표가 나오면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빚금까지 쳐져 있습니다. 이걸 보아하니 거래량이 왜 이렇게 많냐. 집값이 심상치 않다라는 거죠. 두 달 연속 5천 건을 돌파했다라는 건데, 올 들어서 매월 증가세, 증가세. 추세가 중요한데 증가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부동산 대책, 뭐가 담기냐가 중요하겠죠. 여기를 보겠습니다. 9월 스트레스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2단계 조치를 시행을 하고,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되 서민 주거 공급을 늘리는 방향이 담길 전망이다. 스트레스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 대체 뭐냐. 원리금 상환 비율에다가 산정할 때 가중치를 더 얻는 겁니다. 스트레스 DSR 1단계는 25% 가중치, 2단계는 50% 가중치를 더 둬서 금리를 산정을 하는 거죠. 금리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인 건데, 그렇게 해서 좀 안정을 지키겠다라는 내용이 담길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최종 발표를 좀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국민일보입니다. 전공의 행정처분 철회, 회로 열어준 정부.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늘 중대본 회의가 있고 난 다음에 정부의 발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서도 행정처분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발표가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어제 두기홍 장관 발표를 했습니다.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도 행정처분하지 않겠다. 그리고 9월에 현행대로면 원래 응시할 수가 없는 건데 내년 3월까지 응시할 수가 없는데 올해 9월에도 출연체 응시를 할 수 있도록 예외를 좀 인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일보. 그래서 회로를 정부가 열어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빅5병원 전공의 다른 병원서 충원. 지금 빅5병원을 포함해서 모든 지금 거의 대다수의 지금 이 병원의 전공의들이 다 지금 파업 상태죠. 지금 사직서를 내고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단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9월에 다시 응시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이럴 거다라는 거죠. 이걸 좀 보겠습니다. 당장 오늘 9월부터 복귀가 가능하도록 출연 특례를 적용해서 사직한 전공의들이 원소속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고도 다른 병원에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얘기인 거죠. 전공의 선호도가 높은 이른바 빅5병원부터 차례로 충원이 이루어지는 전공의 연쇄이동 가능성도 점쳐진다. 도미노로 빅5병원부터 채워져서 전공의들이 이동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인 건데 문제는 이 얘기는 전공의들이 복귀를 한다는 전제입니다. 그런데 현재 전공의들은 우리는 당분간은 갈 생각 없는데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때문에 빅5병원 전공의 다른 병원에서 충원을 할 수 있을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경찰 직권남용하냐? 임성근 불송치. 어제 경찰이 최상병 사건 관련해서 이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결론은 이렇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서 직권남용 아니다라고 해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냐? 현장 지휘관 6명에 대해서 6명은 송치, 3명은 불송치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바둑판식 수색, 가슴장화 등 이런 지시 관련해선 임성근 전 사단장인 지휘가 없다라고 그동안 주장을 해왔는데 이 주장을 받아들였고 지휘권이 없기 때문에 직권을 남용한 것도 아니다라는 결론을 경찰이 내렸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결정에 대해서 다음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경향입니다. 경향은 이렇게 제목을 뽑았어요. 임성근 무혐의 경찰청에 발표를 했는데 특검 필요성을 보여줬다라고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입장을 같이 실었습니다. 이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 이거는 오히려 특검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라는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목소리를 같이 실었다라는 거. 살짝 결이 좀 다르죠? 저희가 두 개의 기사를 같이 보여드립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중국 북노동자 다 나가라. 러와 밀착북 돈줄 쬐다라는 겁니다. 지금 북한에서 중국으로 상당히 많은 인력을 보내고 있습니다. 인력을 보내고 여기서 번 외화를 다시 북한으로 송금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북한의 외화벌이가 사실상 북한 노동자 인력을 파견시키는 부분인 건데 그런데 중국에서 북한 노동자 다 미네나라로 데리고 가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왜? 러시아랑 북한이 지금 밀착을 하고 있으니까 북한의 외화벌이 본줄을 쬐는 거 아니겠느냐. 쉽게 얘기해서 중국에서 이른바 김정은 길들이기에 들어간 거 아니냐. 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이례적인 상황이죠. 다음은 사진기사 같이 볼까요? 네. 여기가 어디냐. 우리나라입니다. 경북 영양입니다. 비가 계속해서 많이 오고 있죠. 특히나 한 곳에 엄청나게 단기간에 많은 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북 영양. 이 한 마을이 무너져내린 토사의 집이 완전히 집도 같이 파묻혀서 무너져버린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 모습을 보는 주민의 마음도 억장이 무너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 비 피해 상황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같이 보고 오시죠. 수로 물기를 잡으러 간다고 나갔다가 또 연락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나가보니까 지금 토사가 붕괴된 상황입니다. 지금 농약물 하나도 없죠. 다 떠내려갔죠. 무서웠죠. 무서운 정별로 왔어요. 의를 모시고 나와야 된다 하는 그 마음으로 그래 뭐 조금 겁이 났지만은 그래도 모시고 왔습니다. 보기만 해도 아찔한 지금 그런 모습들이 저희 영상이 좀 담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저희가 안동도 얘기가 나왔고요. 또 옥천에서는 축대가 무너져서 한 명이 심정지 상태로 좀 발견이 됐었고 저희 영상에 나온 안동의 경우 19명이 고립됐다가 다행히 구조가 됐습니다. 그리고 보령 홍성에서도 주민 78명이 긴급 대피했다가 다행히 지금 인명피해가 있거나 이런 상황은 더 추가로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정말 정말 조심하셔야겠다. 요즘 비가 예년에 장마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기사 하나만 더 보죠. 멈춰선 장마전선. 퍼부은 곳에 또 퍼붓는다. 이게 문제입니다. 때린데 또 때리면 더 아프죠. 퍼부은 데 또 퍼붓는 장마라는 겁니다. 그 장마전선이 원래 아래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좀 비를 뿌려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이번에는 오르락 내리락이 아니라 그냥 멈춰 서있다라는 거예요. 장마전선이 이동 없이 중부에 고정이 돼 있다 보니까 수도권 남부 제주에는 좀 큰 피해는 없긴 했지만 오늘 충청, 전라, 경상권에 집중적으로 비가 올 걸로 예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비가 오면 아까 저희가 그 영상으로 본 것처럼 토사가 무너지고요. 도로가 유실되고요. 이런 상황이 지금 빚어지는 겁니다. 오늘은 충청, 전라, 경상 내일 새벽엔 수도권 강원도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 장마전 소멸이 된다고 하는데 문제는 내일 10일 날 소멸이 되고 11일부터 또 다른 새로운 장마전선이 생긴다라는 거죠. 계속 긴장을 주시면 안 됩니다. 정말 좀 유의 말씀을 정말 정말 반복해서 꼭꼭 드립니다. 저희 아침에 매일경제 뉴스종합비타민 언제나처럼 트위로 크게 보시다가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문 공개입니다. 어떤 전문이 공개된 것이냐. 기사 같이 볼까요. 김 여사의 사적 문자 전문까지 공개. 막장으로 가는 국민의힘이란 기사입니다. 어떤 전문이냐.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한테 보냈던 문자의 전문이 공개가 됐다는 거죠. 그 문자 전문 저희가 같이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김 여사 대통령 역정에 마음 상하셨나. 한동훈의 열흘간 다섯 번 사과 문자를 보냈다. 사실 열흘 동안 다섯 번 사과 문자를 보냈다는 거. 1월 15일부터 25일까지 다섯 번의 문자를 보냈다는 거.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전문은 아니었어요. 요기를 좀 보겠습니다. 1월 15일 두 번을 보냈다고 얘기가 나오죠. 요새 너무도 고생 많으십니다. 대통령과 제 특검 문제로 불편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정치적으로 활용되고 있어 기분이 언짢으셔서 그런 것이니 너그럽게 이해 부탁드립니다. 유유 우는 거죠. 다 제가 부족하고 끝없이 모자라 그런 것이니 한 번만 양해해 주세요. 괜히 작은 것으로 오해가 돼요. 큰일 하시는 데 있어 조금이라도 불편할 만한 사안으로 이어질까 너무 조바심이 납니다. 제가 백배 사과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부의랑 윤 대통령과 통화하시거나 만나시는 건 어떨지요 전화를 내심 기다리시는 것 같은데 꼭 좀 양해 부탁드려요가 첫 번째 문자였습니다. 같은 날 두 번째 문자를 보냈죠. 제가 죄송합니다. 모든 게 제 탓입니다. 이런 자리에 어울리지도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라 이런 사다리 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두 번째 문자. 그리고 그 뒤에 19일 날 세 번째 문자가 갑니다. 세 번째 문자는 뭐냐. 제 불찰로 자꾸만 일이 커져 진심으로 죄송합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마리아앙 또한의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국민 눈높이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로 좀 이 사안을 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한동훈 당시 위원장에. 그리고 온 문자죠. 불찰로 자꾸만 일이 커졌다. 사과의 설계를 내면 천번, 만번 사과를 하고 싶다. 단, 그 뒤를 위해 진정성 논란의 책임론까지 불붙듯 이슈가 커질 가능성 때문에 쉽게 결정을 못하는 건데. 그럼에도 비대위 차원에서 사과하는 게 맞다고 하면 뜻에 따르겠다. 모든 책임이 저한테 있다. 충분히 죄스럽게 여기고 있다. 호위기재 논란으로 사과 기자회견을 대신했을 때 오히려 지지율이 빠졌다. 그리고 내가 지금 석사가 아닌 단순 최고의 과정을 낳은 거로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지 않느냐. 사과가 반드시 사과로 이어질 수 없는 것들이 정치권에선 있는 것 같다. 그럼에도 모든 걸 위원장님 의견을 따르겠다라는 게 세 번째 문자였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자도 쭉 있어요. 주로 죄송하다라는 취지의 그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해주면 따르겠다. 오해를 좀 풀어달라라는 취지의 내용들이 전문이 완전히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제까지 아니 원문이 뭔데 양쪽 해석이 다르다. 원문이 어떻길래 그래라는 얘기가 있었죠. 미안하다고 얘기하겠다는데 왜 그걸 답을 안 하냐 라는 쪽의 주장이 있었고요. 한동훈 후보 쪽에서는 미안하다가 방점이 아니라 사과할 수 없다는 게 방점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홍석준 의원님. 직접 지금 전문이 공개가 된 거거든요. 전문 보시면 방점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사과에 있는 겁니까? 사과할 수 없다에 있는 겁니까? 방점은 보시는 분들이 이거는 이제 이설 없이 이제는 사과에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사과입니다. 특히 여러 가지 어떤 사항에 비추어서 정말 절절하게 김건희 여사가 미안하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특히 대통령 선거 때 사과를 했다가 지지율이 오히려 떨어진 어떤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비대위원장과 당이 좀 잘 의논해서 하면 그게 따르겠다. 그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문 공개로 인해서 그동안 한동훈 후보 측에서 사과의 의미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은 이게 아닌 것으로 드러난 것 같습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사과의 방점이 있다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신현영 의원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문자를 보면서 김건희 여사가 사과에 대한 판단의 책임을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당시 넘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과를 해서 만약에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총선에 영향이 있을 때 김건희 여사는 아니 당신이 한 비대위원장이 사과하라고 해서 내가 했는데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 아니냐. 그래서 당신이 판단해라 라는 메시지로서의 책임의 역할을 이양하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실제로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국민 눈높이를 얘기하면서 사과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언급한 걸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채널에서 사과할 수 없다라는 메시지들이 대통령실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저항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 문자는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하고 싶다라는 문자를 보내면서 본인은 뭔가 이 상황의 책임에서 면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지금 강전에 변호사님, 지금 신현영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결론은 사과할 의도가 있다 없다 이거라기보다는 책임을 누가 지느냐를 두고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사빠 싸움 비슷하게 그렇게 한 거 아니냐라는 지금 그런 취재 말씀으로 지금 들리거든요. 그 부분이 사실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좀 의아한 부분인데 처음에 김건희 여사의 저 명품배 수수 논란이 있었을 때 국민적으로 좀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라는 여론이 굉장히 컸었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당사자가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사과의 의사를 전달했다는 것을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난 총선 과정에서 모든 것을 다 던졌던 것. 이건 우리 국민들께서 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문자를 받았을 때 어떠한 공적인 채널이 아니어서 답변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여기에 대해 문자로 답장을 하지 않아도 용산 측의 여사의 의중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라고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다시 확인할 수도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여사 측의 사과가 없었다라는 것을 봤을 때 그러한 대통령실에 다시 한번 물어보는 과정은 없었던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면 국민들께서 지금 궁금하신 것은 한동훈 위원장도 나름대로 정무적인 판단이 있었을 것입니다. 공적인 내용을 사적으로 답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넘어서 이것을 왜 대통령실과 제대로 협의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는 조금은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은 한 후보의 해명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 다섯 개의 문자 중에서 앞에 저희가 지금 세 개만 봤죠. 그런데 이 1월 23일에 보낸 네 번째 문자 내용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라고 약간 주목이 되는 부분이죠. 요 며칠 제가 댓글팀을 활용하여 위원장님과 주변에 대한 비방을 시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도 놀랍고 참담했습니다. 함께 지금껏 생사를 가르는 여정을 겪어온 동지였는데 아주 조금 결이 안 맞는다 하여 상대를 공격할 수 있다는 의심을 들인 것조차 부끄럽습니다. 제가 모든 걸 걸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결코 그런 일은 없었고 앞으로도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김경률 회계사님의 극단적인 워딩에 너무도 가슴이 아팠지만 위원장님의 다양한 의견이란 말씀에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듯 제가 너무도 잘못을 한 사건입니다. 저로 인해 여태껏 고통이기를 겪어오신 분들의 노고를 해치지 않기만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제가 단호히 결심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면 다시 한 번 여러 가지로 사과드립니다. 라는 게 네 번째 1월 23일에 보낸 문자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서영주 대변인 댓글팀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건 갑자기 무슨 얘기지? 라는 대목이 바로 이 부분인 거거든요. 뭘까요? 댓글팀.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이번에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보면서 김건현서 문자가 공개되면서 지금 뭐 문자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문자가 전당대회가 끝나도 이게 또 하나의 정치적인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이 고백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해답지 그동안 우리가 궁금했던 해답지를 다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댓글팀을 활용해요. 그러니까 댓글팀을 활용한다는 걸 인정한 겁니다. 그런데 그 댓글팀을 가지고 한 위원장에 대해서 비방하시면 안 된다. 인정, 내가 했어요라는 얘기는 없어요. 거의 비슷한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댓글팀을 활용해요. 그러니까 주로 빈번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문맥을 해석하면 알 수 있는 것이고 나중에 따지고 보면 그런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제 자충수를 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저는 보면 대통령이 이렇게 서운한 말을 했다. 격노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뒤에 보면 나 때문이라고 나와요. 저로 인해서. 그러니까 유난 갈등의 중심은 김건희 여사의 이 명품백 건을 거론하면서 화가 났구나라는 걸 우리가 확인 가능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대통령이 이루어져서 어땠습니까? 그 김경률 비대위원 공천이 인위적으로 사적으로 했다라는 부분들이 잘못됐다 했지만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의 이 명품백을 거론한 자체에 대통령이 화를 냈다. 공사 구분이 안 된다는 게 나타나버린 거예요. 대통령 자체가.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부분들 여기서 몇 면을 들여다볼 수 있고 저는 가장 의아한 게 그렇습니다. 왜 한동훈 위원장한테 저렇게 계속 사과드리고 뉘우치죠? 국민한테 뉘우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국의 대통령의 배우자가 본인이 사과를 할 일을 저질렀다면 그 사과를 본인이 결정해서 그 대상은 국민이에요. 그런데 국민한테 사과를 한다고 결정하면 될 일을 자꾸 한동훈 위원장한테 잘못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결정해 주세요. 이런 거는 따지고 보면 좀 목니 부리는 문자라고 보입니다. 답해. 나한테 답을 안 해? 하면서 거의 일기 쓰듯이 문자를 보내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은 공사를 구분해서 공적으로만 계속해서 대통령실에 사인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김건현 여사가 몰랐을까요? 저는 충분히 알았을 거라고 봅니다. 최근에 보면 한동훈 전 위원장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최근에 조국의 신당에 들어온 제보를 보면 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다른 국민하고도 문자를 주고받은 부분들이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섭정의 영역까지 가지 않았냐라는 측면들이 이제 정치적 부시로 남았다. 그래서 그게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서영주 대변인의 개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추론이 가능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주장을 지금 하셨어요. 홍석준 의원님. 저희 국민의힘 전당대회 어느새 우리 민주당 진영에 많은 분들이 지금 한동훈 후보를 많이 응원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사실 모든 것을 변호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참 안타깝고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사실 김건희 여사랑 한동훈 위원장은 그전에 사실 이런저런 이유로 자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굉장히 소통이 잘 됐고 그런 점들로 사실은 대통령하고의 관계가 조금 어렵더라도 그런 게 풀어지지 않겠냐고 생각을 사실은 그전에 했었는데 이번에 소위 말해서 문자 이런 어떤 사단을 보면서 정말 우리 한동훈 후보와 당시에 비대위원장 때 너무 소통이 안 됐구나. 대통령하고도 한번 통화를 한번 해보라고 김건희 여사가 문자를 했는데도 결국은 통화를 안 한 것이 드러났고 또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절절하게 한동훈 위원장이 결정하는 대로 북민에게 사과를 하겠다는 이런 어떤 진정성 있는 문자가 한 번도 아니고 다섯 번이나 이렇게 무시당한 게 왜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했을까. 당시에는 굉장히 이게 중요한 이슈였는데 그리고 저희 당에게는 굉장히 좀 아픈 이슈였는데 왜 한 번도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점들이 참 이해가 안 되고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되길 바라는 것이냐라는 지지로 말씀하셨는데 손을 번쩍 드셨어요. 아니 제가 한동훈 후보가 되든 어쩌든 우리 당하고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거예요. 국정농단이라는 게 어려운 규정이 아닙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 자체가 국정에 개입하는 게 국정농단이에요. 대통령 배우자는 선출된 권력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행위를 해서도 안 되고 대통령인 척도 안 되고 국정에 개입하면 안 돼요. 국정도 단순합니다. 총선 개입, 당무 개입 하면 국정농단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지금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한테 이 막장 드라마를 보여주는 것들이 저는 국민의힘한테 좋을 게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서영주 대변인께서는 지금 이 문자로 인한 논란이 단순 전당대회가 아니라 전당대회가 끝나도 뭔가 계속 파장이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저희가 이 댓글팀이 뭐지라는 데 관심을 갖게 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됐죠. 오늘 기사도 나왔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문자 속 댓글팀 등장 여권, 긴리스크 재점화 우려입니다. 지금 댓글팀은 무슨 얘기냐. 이준석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들어보실까요? 댓글팀이라는 용어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신기한 거죠. 왜냐하면 이 텍스트만 놓고 봤을 때는 한동훈 위원장이 김건희 여사 측에서 댓글팀을 이용해 자기를 공격한다고 오해하는 것에 대해서 그거 아니다라고 부인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은 왜 김건희 여사가 댓글팀을 사용한다고 오인했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과거에 다른 인사가 썼던 표현에서는 약간 비슷한 뉘앙스를 느끼기 때문에. 어떤 인사인데요? 말하면 안 되죠, 지금은. 나중에 면책특권은 있을 때 하겠습니다. 네, 이준석 의원. 아니, 뭐 지금 말할 수 없다. 나중에 면책특권이 있을 때 말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신현영 의원님. 면책특권은 국회의원만 갖고 있는 권한이죠. 면책특권이 있을 때 말 안 하는 건 뭔가 굉장히 센 발언이 아닐까라는 추측이 들거든요. 무슨 내용일까요? 네, 그렇죠. 국회의원들은 국회 내에서의 발언에 있어서의 면책특권을 갖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보호될 수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시기에 얘기했다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이준석 의원은 국민의힘 당 대표였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순환을 겪으면서 아마 댓글팀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본인이 경험을 하거나 수모를 당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당 내부에서 그리고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에서 어떤 댓글팀이 어떻게 내부에서 작동하는지에 대한 원리를 경험적으로 알고 있을 건데요. 지금 인터뷰에서 하는 것보다는 적절한 시기에 국회 내에서 안전한 상황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폭로하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본인이 깨야겠다라는 뭔가 결심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간에 빠르게 이 댓글팀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국민의힘 내부에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명확하게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 김건희 여사의 문자의 논란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댓글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그런 내용들이 드러난 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당대회와 상관없이 우리 정치의 건전성을 위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전혜 변호사님, 뭔가 지금 이 댓글팀 상황이 새로운 리스크 아니냐라는 이런 기사도 지금 나왔어요. 맞습니다. 댓글팀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 자체도 그렇지만 이준석 의원이 지금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더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데요. 저는 이준석 의원이 면책특권이라는 권한 뒤에 숨으려고 하지 말고 본인이 할 얘기가 있으면 정당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라는 것도 사실상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허위 사실이라는 것을 인지하고서도 면책특권을 만약에 이야기를 하게 됐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까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면책특권을 적용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가 지금 인지하고 있는 내용들이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본인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면책특권될 때 얘기하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상황이라면 그냥 사인으로서 방송에서 이야기를 해도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렇게 무엇이 있는 것처럼 의혹이 있는 것처럼 뒤에 말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일을 더 크게 만들고 있다. 그 부분을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사안을 괜히 좀 더 크게 과장하고 부풀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이세요. 그럼 저희가 다른 문자가 지금 다섯 개를 보냈죠. 김 여사가 한 위원장한테. 그런데 그중에 다섯 번째 문자를 좀 볼까요? 이겁니다. 1월 25일에 보낸 문자예요. 대통령께서 지난 일에 큰 소리로 역정을 내셔서 마음 상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큰 맘 먹고 비대위까지 맡아주셨는데 서운한 말씀 들으시니 얼마나 화가 나셨을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다 저희의 잘못으로 기인한 것이라 몰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조만간 두 분이서 식사라도 하시면서 오해를 푸셨으면 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날짜가 1월 25일이죠. 그런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지금 이 문자는 1월 25일인데 이 전전날 23일에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보시는 것처럼 저 서천 화재 현장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갈등 봉합이다라는 보도가 나왔고요. 언론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23일에 저렇게 만나서 같이 KTX를 타고 올라왔는데 그 다음 다음 날인 25일에 조만간 두 분이서 식사라도 하시면서 오해를 푸셨으면 합니다. 라고 문자를 보냈어요. 강 변호사님. 이 얘기는 그럼 23일에 서천 화재 현장에서 사실 민주당에서는 90도 인사 막 뭐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봉합인 줄 알았는데 봉합이 아니었다? 여전히 갈등 상황이었다라는 겁니까?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가 문자를 보낸 시청을 봤을 때는 그것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23일에 눈이 내리는 날 서천 화재 현장에서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만났었지만 대외적으로는 어쨌든 만남의 모습들이 보였었고 그렇다면 이제는 갈등이 봉합된 것이 아니냐라고 언론에서는 보여줬었는데 김건희 여사의 문자가 드러나면서 당시에는 대외적으로만 봉합이 되었던 부분이 아닌가라는 의혹들이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앞서 서용주 대변인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민주당에서는 이 상황에 대해 김건희 여사의 문자가 국정농단이다라는 형태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김건희 여사가 어떤 혜택을 받기 위해서 문자를 보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본인이 사과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과정에 있어서 공적인 루트보다는 어쨌든 믿을 만한 사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에게 직접 사적으로 문자를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받은 쪽에서 여기에 대해 부담이 있었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적인 루트를 통해서 다시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었는데 그게 안 됐다는 것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사과하겠다고 문자 보냈다는 것이 이것이 국정농단인가? 그 부분은 굉장히 의심이다. 좀 의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정농단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건 좀 과했다. 너무 같다라는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여러 가지 주장이 있으면 사실 이 사안이 전문의 어제 늦게 공개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사안사안별로 아마도 오늘 굉장히 많은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을 상황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문자가 지금 전문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드는 의문. 이 문자 전문은 어디서 나온 거냐라는 거죠. 대체 이 전문은 어디서 나온 거냐.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이철규, 김건희 문자, 친윤 핵심들에 알려. 여기 좀 보겠습니다. 이철규 의원이 김건희 여사가 1월에 한동훈 후보한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을 친윤 핵심 의원들에게 알렸다라고 얘기가 나왔다는 거죠. 이런 얘기들이 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철규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 문자 논란과 관련해 내가 이걸 가지고 뭘 하겠느냐. 문자를 실제로 본 적은 없다. 내가 움직이면 대통령이 시켰느니 얘기가 나올까 봐 전당대회에 아예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일축했다. 나 아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철규 의원이 돌린 거 아니야. 아니야. 나 머문 본 적 없어. 라고 지금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홍석준 의원님. 혹시 방금 저희가 본 이 문자 내용 받아보셨습니까? 저는 언론에 나오고 난 다음에 받아 봤습니다. 언론에 나오고 난 다음에 도는 거를 받았다. 그럼 그 문자는 이철규 의원은 내가 보낸 거 아니다. 라고 하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철규 의원이 저렇게 명확하게 본인이 보낸 것이 아니다고 이야기한 상황에서는 이철규 의원은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런데 이제 이철규 의원은 사실 당에서 대통령과 가장 소통이 잘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하더라도 결국은 이철규 의원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좀 전에 앵커께서 1월 23일 서천 화재 사고도 언급을 하셨는데 사실 그때도 우리 MBN이나 많은 언론에서 이슈를 다룰 때 민주당에서는 결국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 그렇게 하면서 왜 짜고 치는 고스톱을 이 서천 화재 현장을 이용하느냐 악용하느냐 이렇게 많이 좀 비판을 하면서 사실 저도 내심은 KTX 그때 같이 타고 올라가셨으면서 그때 허심 탄핵이 일을 하면서 풀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결국 1월 25일 날 조금 전에 김건희 여사 이런 어떤 문자 내용을 봐서는 두 분이 허심 탄핵이 풀지를 못했구나. 그러면서 또 그 이후에도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공사수석에서 대통령과 많은 이야기를 한다고 했는데 결국 그게 사실이 아니었구나. 그런 것들이 지금 이런 문자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아쉬움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풀린 줄 알았던 20년 교분이고 그러니까 봉합됐을 거다라고 했지만 풀린 거는 좀 아니었다는 게 지금 좀 이제서야 나도 좀 알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그런데 이철교 의원은 나는 내가 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정말 맞잖아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배현진 의원이 SNS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네. 작년 여름부터 총선까지 당 지도부 최유직에서 모든 그림을 그리고 손댔지만 극도의 무능함으로 서울 수도권의 대패의 맛을 남긴 자다. 영부인 문자를 유출해서 전당대회판에서 당과 대통령실을 위기에 몰아넣는 자. 누구인가 했더니 이런 기사가 계속 나오네라는 글을 올렸어요. 그러면서 이철교, 땡땡, 김건희 문자, 친윤 핵심 의원들의 전해라는 이 기사를 같이 지금 올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철교 의원도 또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느냐. 김건희 여사께서 한동훈에게 보냈다는 문자와 관련해서 저랑 연관지는 언론 보도, 인용, 유포하는 행위에 엄중 경고합니다.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거 명백한 범죄 행위다.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 나는 절대 아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이철교 의원은 아니라고 하는데 전문이 공개가 됐거든요. 전문이 공개가 됐다는 건 서영주 대변인님. 캡쳐본이 있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당연히 상식적으로 우리는 접근하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철교 의원이 나는 그런 적 없다.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건 한 발 빼는 건데. 이철교 의원처럼 발언은 김건희 여사가 직접 뿌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비서진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뿌리고 참전한 것이다. 그러면 일이 더 커지는 거예요. 이철교 의원이 신윤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고 보면 정치적으로 너무 좀 이렇게 얕은 수를 쓰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강하게 나오는 거는 김건희 여사하고 한동훈 후보하고 둘이 나눈 사적인 문자메시지를 한동훈 후보가 하지 않았으면 누굽니까? 그냥 당연하게 김건희 여사잖아요. 그냥 차라리 이철교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나 용서함과 상의를 해서 판단해서 했음직한 그냥 발언으로 마무리를 지으면서 넘어가는 게 좋지 저런 식으로 선을 긋으면서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이면 결국에는 모든 책임은 김건희 여사와 용서해지는 겁니다. 이 전당대회 개입한 꼴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 폰에서 이 문자가 유출됐다면 대통령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법적 조치를 하고 검찰이 고발하고 색출하려고 난리가 났겠죠. 결국에는 이 전체 문자 논란에서 친윤의 핵심 이철교 의원을 빼보십시오. 누가 남죠? 김건희 여사와 용서함 밖에 안 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문자 논란에 대한 모든 책임이 본인한테 돌아가면 이 전당대회 책임 향후에 본인이 저지른 일에 대해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조금조금씩 지금 발을 빼는 스탠스다 정도로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이철교 의원이 아니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럼 누구냐 여사냐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박정훈 의원, 지금 이번에 최고위원으로 나왔죠. 이 한동훈 후보랑 러닝메이트로 해서 최고위원이 선거에 나온 박정훈 의원이 뭐라고 했느냐. 누군가 이 전문을 공개한 건 누군가 문자를 자세히 불러준 것 같다라는, 불러준 것 같다라는 본인 생각인 것 같아요. 불러준 것 같다라고 지금 언론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자 공개를 그럼 누가 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아니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동훈 후보는 문자 일부가 지워져서 5개 문자 모두를 갖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한동훈 후보는 문자 5개가 다 없어서 알려줄래야 알려줄 수가 없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강전혜 변호사님, 자꾸 이철규 의원 나 아니라고 그러고 한동훈 후보도 나 아니라고 그러고. 그러면 자꾸 이 사안이 전당대회인데, 당의 전당대회인데 자꾸 또 용산으로 시선이 가는 약간 그런 상황이 빚어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게 전당대회가 끝나서도 이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철규 의원도 여기에 대해서 범죄 행위다,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박정은 의원이 방송에 나와서 한 이야기인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이 문자를 본 내용과 약간 다르다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이 문자가 언론을 통해서 유출이 되게 된 경위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국정농단이라고 하고 있는 민주당에서 특검하자고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한동훈 위원장 측에서는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는 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전당대회에 나왔고, 지금까지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지만, 지금 당원들께서 보시는 부분은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 것인가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자가 유출 경위도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었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다들 지켜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전당대회 과정에서 사실 선관위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이슈이지 않습니까? 전당대회가 끝나서도 당의 화합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당대표 후보로서 나왔다면 조금은 더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저는 빠른 시간 안에 정리를 하고서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지금 이철규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쪽에 있어서의 좀 너무 과해 보이는 의혹 제의 같은 것을 마무리를 하고, 좀 정책 대결로 가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전혜 변호사께서 또 선대위 대변인이시기도 해요. 선관위의 입장도 나름 담겨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빨리 이 논란하고 정책 얘기를 좀 하자, 맨날 문자 얘기만 하는 거냐라는 말씀이 담겨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게 빨리 정책 얘기로 가려면 이게 의문이 풀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의문이 드는 부분은 대체 그럼 이 사안을 처음에 누가 시작을 한 거야라는 겁니다. 그런데 김재섭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들어보시죠. 이 문자가 이렇게 공개되고 하는 것도 좀 부담스럽고, 그에 따라서 뭐 어제 한참 소란이 있었지만은, 제의 연판장 사태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정말 난색을 표현하는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그 문자의 이야기는 대통령실의 손을 떠난 이야기였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 부당한 전당대회에 개입하는 그 개입의 주체는 누구라고 보십니까? 저는 대통령실이라고 봅니다. 그 직접적인 문자 공개는 대통령실에서 안 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이번에 이제 후보들이 출마하는 과정, 그리고 뭐 내지는 친윤계 인사들, 내지는 반한 인사들이 구심이 생기는 과정들을 보게 되면, 그게 직간접적으로 그 뒤에는 대통령실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사실 김재석 의원이 보통 얘기할 때 명확하게 딱 똑부러지게 얘기를 하는 스타일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얘기를 듣고 있으면 무슨 얘기지 하는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신현정 의원님. 지금 김재석 의원이 대통령실 손을 떠났다고 봐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럼 주체가 누구예요? 대통령실이라고 봅니다. 음? 왜? 뒤에 대통령실이 있으니까?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라는 거죠. 결국에는 대통령실이 배후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인정했다고 보입니다. 실제로는 이 문자가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그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인데요. 김건희 여사가 총선 패배 이후에 그러면 명품백과 특검에 대한 책임론이 분명히 본인한테 화살이 왔을 텐데 나는 사과하려고 했었다. 그런데 이것을 한동훈이 뭔가 비대위원장으로서 수용하지 않았다는 것에 변명으로 이런 문자가 누구한텐가 전달되지 않았을까. 이미 1월 달에는 그 문자가 많은 사람들한테 사실 언론에서도 일부 보도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름아름 갖고 있었던 사실인 것이고요. 다만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출마를 하니까 만약에 출마하지 않았다면 이 문자 논란은 전혀 공개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에는 한동훈 견제론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대통령실이든 아니면 친륜 세력이든 이 사람들이 이거를 가지고 공격의 빌미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 이번에 제대로 된 확산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비윤이냐 친륜이냐의 논란에서 그 소용돌이 속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문자 논란으로 보입니다. 한동훈 후보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왔던 건 맞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전대 과정에서 확산이 된 거고 만약에 한 후보가 전당대회에 안 나왔으면 확산이 과연 됐을까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지금 한동훈 견제 차원에서 나오게 된 문자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어제 이 후보들이 다 한자리에 모인 자리가 있었죠. 합동연설회가 있었습니다. 연설회. 연설회에서도 문자 얘기가 나왔을까요? 고영상 잠깐 같이 보고 오시죠. 칼로 베인 상처는 쉽게 아물지만 말로 베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는다고 합니다. 동지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후보를 지지할 허남과 제주의 당원 동지는 아무도 안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신공격과 비방으로 내부총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당을 망가뜨리면서 이기면 뭐가 남습니까? 저는 그러지 않고 앞으로도 그러지 않겠습니다. 우리 지금 못난 이 모습으로 이재명의 민주당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저 우리끼리 싸우고 갈라치고 줄 세우고 줄 서고 절대 안 됩니다. 최악이 뭔지 아십니까? 집안 싸움입니다. 우리끼리 싸우는 동안 국민들은 버림받습니다. 거짓과 배신을 반목듯이 하는 저 당 중앙을 폭발시켜 주십시오. 기독권 세력을 호되게 혼을 내주십시오. 네. 보겠습니다. 자멸 경고에도 당권 주자들 김여사 문자 난타전이었다라는 거죠. 문자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지만 처음에 분명히 서병수 선관위원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싸우지들 마요라는 취지로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당권 주자들 연단에 서서 뼈 있는 말들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연단 위에서 할 때는 오히려 약간 톤다운이 될 수 있습니다. 직접 대중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연설이 끝나고 연단에서 내려온 다음은 좀 더 강도가 세질 수가 있다는 거죠. 다음 기사 볼까요? 나윤 문자 무시 사과해야 한 답했다면 국정농단이라고 했을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이 얘기도 같이 좀 들어보실까요? 이거는 당연히 한동훈 후보가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용의 여러 가지 해석의 논란 이런 걸 다 뛰어넘어서 그 소통의 기회를 차단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공적으로 논의한 다음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보냈으면 하는 안타까움인데 일종의 정처 판단의 어떤 미스가 아닌가 미숙했다 하면서 한마디로 사과를 하든지 그 상황에서 사적인 이 통로를 통해서 어떤 답을 만약에 주고받았다면 그럼 야당에서 정말로 국정농단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 시점에서 제가 어떤 입장이라든가 이런 걸 상세히 설명하는 내용에 답을 썼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는 당대표가 되잖아요. 앞으로 연구인님과 당무 관련해서 대화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진짜 내가 티브 마음먹고 할 만을 들면 하려고 들면 여러분 머릿속이 쭉 떠오르지 않습니까? 안 하는 거잖아요. 참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나경원 후보, 윤상현 후보가 이거 사과해야 됩니다.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이건 사과할 사안이 아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그럼 답을 했으면 야당에서 국정농단이라고 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예요. 신현영 의원님. 답을 했으면 국정농단인 겁니까? 그럴 가능성에 대한 비판을 민주당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많은 국정에서 김건희 여사, 청공 이런 분들의 배후에 영향력이 있다는 것들이 우리 국민들이 술자리 안주로서 계속 아름아름 이야기 되고 있는데 그런 단서들이 또 나왔다는 거 하나에 불을 지피는 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이전에 한동훈 검사 시절에도 김건희 여사와 상당히 많은 카톡을 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존재가 과연 정말 윤석열 정권에서 어떤 영역까지 지금 파장을 일으키고 있고 영향력을 행사하느냐 소위 말해서 저희 의료대란 때도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좀 해결해보자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실세로서의 역할을 배후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빌미의 하나의 단서가 됐을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한동훈 지금 후보는 내가 당대표가 돼도 앞으로도 연락하지 않겠다라고 근원적인 차단을 하면서 그런 리스크를 줄이려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한동훈 후보의 예측은 맞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에 답을 했으면 민주당에서는 국정농단이라고 비판을 했을 법한 사안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 얘기만 한 게 아니죠. 막판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마음 먹으면 네거티브 제대로 할 수 있어요. 라는 취지로 지금 눈앞에 쫙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라고도 지금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인 즉슨 홍석준 의원님 나 한번 해봐. 약간 이 느낌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렇죠. 이런 당내 경선이 원래 치열하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민주당에서도 지금 대장동이라든지 이런 모든 문제들이 결국은 이낙연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 측에서 제기한 문제고 사실 이 문자라든지 이런 모든 것도 저희가 어떻게 보면 총선이 너무 참패했기 때문에 그 참패의 여러 가지 어떤 원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반사적으로 나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지금 한동훈 후보가 말이 조금 달라지는 게 처음에 이 문자 공개됐을 때는 일부가 공개됐을 때는 원래 이 의미가 아니고 결국은 사과를 하지 않겠다는 그런 어떤 의미였다고 이야기를 하다가 전문이 공개되니까 결국은 또 답을 했다면 국정농단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거는 국정의 문제가 아니라 김건희 여사의 개인의 사과 여부이기 때문에 국정농단이라는 어떤 프레임 자체가 저는 세질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하게 끊고 좀 넘어가야 된다. 그리고 당에서 이렇게 경선할 때 이런 다양한 좀 뜨거운 이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경선 때 하되 그러나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화합하는 것이 저는 대단히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홍 의원님께서는 일단 한번 좀 끊어야 된다. 사과할 거 하고 좀 지나가라. 그러나 다음에 다음에 화합의장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끊을 수 있는 상황인 것이냐라는 판단에 대해서는 글쎄요. 판단이 좀 엇갈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어제 내 후보가 다 모였죠? 내 후보가 다 모인 자리.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이 연단에 올라가기 전에 시작 전에 간담회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모습 잠깐 같이 보고 오시죠.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말씀 좀 나누라는데 말씀? 갑자기 어렵이에요? 얼른 지금 오늘 이런 분위기도 이렇게 좀 해 주실래요? 실제로 좀 해 주실래요?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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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좀 가야 되겠다. 아니 그쪽으로 싸우지 말라고 내가 가운데에 그래 잠깐만 한번 해서 이렇게까지 아니 위로 하면 아니 너무 양노분도 많잖아. 우리 제일 양노분도 많잖아.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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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문자여야 되는데 오세요. 지난 2일에 있었던 비전 발표회 때는 원희룡 후보가 한 후보 어깨 동물을 막 하면서 악수를 하고 엄청 친하게 그런 모습이 보였어요. 계속 몸이 약간 반쯤 거의 돌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둘이서 얘기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어제 모습을 보면 나경원 후보가 얘기를 하죠. 내가 일부러 가운데 앉은 거야. 싸우지 말라고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분위기가 분명히 다른 건 맞는데 저 분위기가 진짜 분위기냐. 왜 카메라 이른바 취재진이 빠진 뒤에도 저 분위기였냐라는 겁니다. 강전혜 변호사님. 성관이 지금 대변인이시잖아요. 어제 전당대회 갔다 오셨죠. 조금 아까 저 방 안에 있었습니다. 카메라 밑에 앉아 있었어요. 취재진 빠지고 분위기 어땠습니까. 사실 저 자리 배치에 대해서는 나경원 의원께서 제일 먼저 오셨고 그 다음에 한동훈 후보가 왔기 때문에 가운데 쪽에 앉아 있었던 것이 미리 자리가 저렇게 배치가 되어 있던 것은 아니었었고요. 그런데 이제 저렇게 스케치하는 모습만 기자들께서 같이 계시고 그 다음에 나간 다음에 서병수 위원장님이랑 항우위원장님께서 지금 전당대회에 있어서의 어떤 좀 너무 과해 보이는 모습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사실은 조금 경직되어 있는 분위기는 맞았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실 연설회에서는 서로 간에 어떤 대통령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이야기를 하신, 명시적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았었는데 뒤에서 기자들과 만났을 때는 또 조금씩 말이 강해지지 않았습니까. 어제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선관위 측에서도 어떤 조치를 나갈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앞으로의 과정에 있어서 좀 단합을 해야 된다. 전당대회 이후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황우위원장님의 말씀도 있으셨기 때문에 후보들이 앞으로는 조금은 이렇게 낮춰, 수위를 낮춰서 서로 간에 건강한 경쟁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조금 전에 선관위 대변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제 조금은 싸우지 말고 서로 화합하는 그런 자리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TV토론이 있죠. 이 네 후보들 오늘 토론을 합니다. 어제 있었던 연설에는 연설입니다. 1대 다예요. 그런데 오늘 있는 토론은 주건이 박건입니다. 오늘 있을 토론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관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네요. 맞아요. ρο